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의 방침대로 순차적인 접종에 따라 2분기 접종이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구는 염광초등학교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가양동에 위치한 염광초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염광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학생수 감소로 폐교해 그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는 이곳에 지난 3월 5일부터 초저온 냉동고와 비상발전기, 예진실, 접종실 등을 설치했으며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점검이 있었고 오는 29일 모의훈련 및 최종 점검을 끝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2분기 접종은 75세 이상 고령층 일반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며 군은 향후 3분기 이후 접종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염광초등학교 내 체육관도 예방접종센터로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집단 면역 형성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총 54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표에 따라 놀이터 표지판 파손,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 공통 점검사항과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 놀이기구별 점검사항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하고 수리,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 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꼼꼼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추울 때가 있는데요 강서구가 이런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테마가 있는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따뜻하게 앉을 수 있는 온열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의자에는 강서구의 대표 인물인 겸재와 허준을 알리고 대표 문화를 소개하는 그림과 문구도 담았습니다 의자는 쌀쌀한 날씨에도 36도로 유지되며 버스 첫 차와 막차 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됩니다 강서구는 온열 의자를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환승 인구가 많은 정류장, 공공시설, 학교 주변 정류장 등 45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수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 Shiite